성공하려면 사람이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서 뭐 있잖아 PQ 하는 건 뭔지 아는 사람 있나? 아무도 못 맞췄어. 나도 처음 들었어. PQ. 뭐 당연히 고통에 관한 건 역경지수 역경지수 역경지수는 얼마나 이름 그대로 얼마나 가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. 자기에게 주어진 힘든 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데요.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남자 인간 된다 하는 이유가 역경지수가 높아지나요. 아 그때 시바 군대에서 저러면서 해봤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. 그렇듯이 지금 공무원 시험도 빡세게 하라 그랬잖아.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합격도 하겠지만 뭐 어느 나라야. 그래 너 그 인생에서 영원히 돌아보아 이제 이만큼 공부하나에 모두 에너지 시간 집중해야 될 기회는 있다 없다? 없어. 이번 시험밖에 없어. 학교가는데 뭐 어느 나라에 돌아보면 너가 어떤 일 당하더라도 현지에 가서도. 그래 그때 공직 공무원 공부할 때 그런 것도 겪었는데 이게 역경지수 높아지는 거야. 그리고 시험 떨어지고 난 뒤에 울고 불고 뭐 이 지랄할 때 내가 절대 동정하지 않잖아요. 잔인할 정도로 동정하지 않습니다. 힘내라 웃기. 그거 윗선이야. 힘내라 간다. 그래. 하다가 힘. 그러니까 어딨냐 인마. 지 스스로 바닥을 치고 그래 다시 이래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 그거는.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리고 나는 그걸 알거든. 내가 수능 강사할 때 고3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잖아. 그래서 고타가 오는데 고3 때 어떤 애가 내 수능 강사할 때 떨어지는 애가 있거든. 지방대가 다 떨어졌어. 그 새끼 그때 죽을라 하고 막 그랬거든. 자존심 상한다고. 그리고 그래 내가 한 마디도 안 했거든. 다만 네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. 타락시키는 나는 스스로를 학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라고 잡혀 자기하는 새끼를 말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했고 이듬해 걔가 고려대학을 붙었어. 그때 죽는 이 많은 이지를 하다가 이듬해 고려대 같잖아. 그리고 고려대학을 하고 난 뒤에 자 1년 전에 지가 했는 것들을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버석하냐. 안 그러냐. 얼마나 어리석으냐. 나는 그걸 알거든.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하면 떨어진다고 해도 끝이냐. 아니. 내년에 또 뭐 수능할 수도 있고 또 있잖아. 기회가 있으니까. 멀리서 나는 바라보는 안목이 있잖아. 당사자 아니니까. 그래서 절대 동쟁하고 그렇진 않는다고. 아무튼 역경지수. 그래서 너가 100% 학교한다는 보장만 딱 돼 있으면은 한 번 정도 두 번 떨어져 보는데 괜찮아. 알겠냐. 그래 또 생각해봐. 물론 경제적으로 절박하거나 건강이 절박한 사람은 좀 힘들어요. 절대 그런 있잖아. 내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. 네. 알겠죠.